지금 다윗은 블레셋 진영 시글라 땅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사우랑의 마음은 세월이 가도 조금 더 바뀌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지도 못하겠고 다윗은 자기 딴에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가 이제는 적국 블레셋의 땅으로 망명하여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적국 블레셋 땅으로 잠시 망명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600명을 이 당시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안위를 다윗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자신으로 인하여서 600명의 무리가 함께 위험한 지경에 처하고 숱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또한 생각해서 보다 안전하게 여겨지는 정착지 블레셋 땅을 잠시나마 망명지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로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그 길이 고난이 많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당장 그 길이 대다수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돌파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이 당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그것이 정답이었겠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많은 무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도망갈 곳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고 끝까지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 믿음을 참 잘 지켜왔었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시험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만 믿음의 정로에서 이탈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블레셋 진영 시글락 땅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는가 사무엘상 27장 7절에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띄워주시네요 각자의 성경 보셔도 좋고요 앞에도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얼마였습니까? 1년 4개월이었더라 나름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는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처음부터 다윗과 그 무리를 열렬하게 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무리에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안락하게 잘해주었는지 모릅니다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사올 왕과 원수가 된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가 이제는 나의 편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기스 왕의 이런 환대 속에 블레셋 땅에 정말 마음 편하게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기지요 사무엘상 28장 1절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전투가 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투가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게 되는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기 전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하는 말이 여기 그랬죠 너는 밝히알라 분명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었습니까? 우리 2절 사물상 2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에 지키는 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다윗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신이 아십니다 이게 참가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참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도 저도 아닌 참 애매모호한 답변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심경이고 다윗의 입장입니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저럴 수도 없는 그 너무나 난처한 입장 지난 1년 4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호의를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자기만 받았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무리가 아기스 왕으로부터 1년 4개월의 세월 동안 온갖 신세를 다 줬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기스 왕은 다윗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고 다윗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 앞에서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잘라서 말하기가 너무나도 민망하고 너무나도 난처했었던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돌이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돌이키는 것보다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네 번 짓고 점점 더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 오히려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서 돌이킨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이고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1년 4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적국의 왕으로부터 야금야금 온갖 은총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가 베풀어주는 온갖 호의를 마다하지 않고 1년 4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다 받아 먹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치러 가면서 다윗과 함께 가자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다윗이 이 말에 대해서 딱 잘라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래야 말하기가 너무나도 민망한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예 무슨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왕과 함께 당연히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더더욱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난처한 애매모호한 답변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의 종이 자기가 종이래요 적국 왕의 종 당신의 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에 아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니라 자신의 호위무사로 다윗을 삼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제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는 갑자기 사올 왕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한편 저편에서 전쟁을 마주하게 된 사올 왕의 심경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잠깐 보여줬던 것이죠 사올은 몹시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은 사올 왕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있는지 이제 더 이상 사올 왕은 회복할래야 회복할 수 없는 가망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29장에 와서 장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불레색 진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애매한 답변을 했었고 아기스 왕은 다윗의 심정은 눈치채지 못하고 너는 나의 호위무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전쟁에 참가하자 이렇게 말했었고 그 직후의 일이 사무엘상 29장 1절 본문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레색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압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제 정말 양 진영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언제 전면전이 펼쳐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긴장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어느 편에 있습니까? 불레색 편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쿵쾅쿵쾅 마음이 두근거리며 막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그 옛날 골리아 장수를 향해 소년 다윗이 나아갔을 때 그때보다도 오히려 다윗의 지금 마음이 더 쿵쾅쿵쾅 뛰었음에 분명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여기까지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쟁이 나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쿵쾅쿵쾅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겠죠 아기스가 곁에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면서 마음은 쿵쾅쿵쾅거리고 속으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제는 점점 더 진영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윗이 사우랑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우랑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우랑만 맞닥뜨립니까? 사우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직접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곧 있으면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아기스 왕의 뒤를 따라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극적으로 정말로 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만한 용기도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불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우래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여 노라 불레셋의 방백들이 제동을 거는 것이죠 사실 왕에게 제동을 건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왕이 다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는 거 이제 와서 제동을 건다는 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하는 말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아기스가 답변을 하죠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우래시나 다윗이 아니냐 자기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들보다 내가 다윗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를 곁에 두고 여러 날 동안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나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저 다윗은 우리 블레셋을 해칠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하들이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마음은 좀 꺼림직해도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이 이렇게까지 보장을 하는데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하시고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의 마음을 격동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추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4절만 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강하게 방백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방백들이 참 이러기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에게 노한지라 그랬죠 왕을 향해서 분노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직접적으로 왕에게 이 방백들이 지시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얼마나 강하게 왕을 몰아붙이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그는 다윗이고 그 주는 사울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사울과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전쟁이 나면 저 다윗이 돌변해서 우리들의 머리를 베고 다닐 것입니다 지금은 저 다윗이 사울왕과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들의 머리를 베어서 사울왕과 다시 화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레셋 방백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왕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불레셋 방백들에게 넣어주는 것이고 이런 담대함까지 용기까지 왕을 향해 황변할 이 용기까지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마음에 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종하고 계신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벌써 오래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로 인해서 사울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 시절에 이 오래된 노래를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당사자가 바로 이 다윗이 아닙니까 불레셋 방백들이 왕의 말에 조금 더 수긍할 기색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왕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방백들이 왕을 몰아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아기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 아기스는 속아도 정말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다윗에게 이 아기스 왕이 철저히 속은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여기 보시면 다윗에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말 것은 아기스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존중하며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아기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는 게 나는 그것을 참 좋게 여기는데 그러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 아기스는 다윗을 끝까지 믿습니다 방백들은 다 아니라고 손사래치는데 그런데도 아기스는 이렇게 다윗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불레새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평안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윗으로서는 정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피할 만한 용기조차 믿음조차 다윗에게는 없었는데 아기스가 너무나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평안히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네가 있던 곳으로 그냥 가라 시글락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여기 8절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게 연기자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늘어노고 있는 것이죠 그냥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앞에서는 조용히 예 뭐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초서로 돌아갔다면 그나마 좀 나았겠는데 마치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원통하다는 식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내가 당신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무엇을 했다고 내 주왕의 원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온갖 바락을 하고 애를 쓰고 비굴하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보면 다윗이 지금 이게 굉장한 경험이잖아요 이런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시글락당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글락당을 떠날 생각이 아직 다윗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도 그럭저럭 이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당분간 편안하게 이 시글락당에 더 머물면 되겠구나 다윗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30장을 보시면 다윗으로 하여금 떠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더 강력하게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29장도 그렇고 30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시글락당에 있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란 것이 없습니다 시글락당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머물면 머물수록 다윗이 죄 짓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기스 왕에게 적국의 왕에게 온갖 아부를 다했던 것이고 그 왕의 눈치를 보았던 것이고 아말렉을 죽이고 와서는 이스라엘 남방을 치고 온 것처럼 거짓말도 했던 것이고 시글락당에 안락함에 취해서 양심 쓰지 않았고 믿음 쓰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불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강하게 항의하게 하시고 반대하게 하셔서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일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나갔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향해 창을 겨눘으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뭐 이런 사건도 있고 많은 사건이 있었겠지만 10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격길로 가는 나를 추격해서 이렇게 뒤따라 왔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우리 본문 9절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불레새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실제로 그 심정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믿음을 대쪽같이 썼다면 그래도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좋아했을까 우리가 그 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대쪽같이 쓰고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 있었다고 하면 아기스가 그래도 다윗을 이렇게까지 좋아했었겠는가 아기스는 적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이토록 좋아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잘 대하여 주는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것을 또한 단적으로 보여준다고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너무나도 좋아한다 그거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들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세상이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정말 간이며 쓸개며 나에게 다 빼줄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나를 무조건 좋아해주고 환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세상이 나를 친구로 여기고 그렇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대쪽같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증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가라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오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어지다가 사오랑과 요나단과 그 형제들이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스 왕이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서 떠나라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재촉했던 것이죠 못 이기는 척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루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사건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격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뒤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추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하겠기에 그가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런 불상사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0장을 다음 주에 보겠는데 30장에서는 다윗이 비로소 회개합니다 보통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력하게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죄 많이 지었지만 정말 큰 죄, 더 큰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아주신 것입니다 아예 회복하지도 못할 그런 더 큰 죄는 짓지 않도록 그나마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믿음의 길을 이제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죄의 길로 걸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회객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의 뒤를 항상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돌이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 사건 가운데 극적으로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사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죄를 지어왔고 수도 없이 격길로 걸어온 우리들이었지만 더 큰 죄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더 이상 격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막아주셨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회객해 하시어 우리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뒤를 항상 따라오는 이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을 지키며 깨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